겉은 굉장히 이뻐요. 감사합니다. 속도 이뻐요. 예 감사합니다. 성격이 완벽주의예요. 거 좀. 예 좀 일하는 면에서는 좀 꼼꼼함이 있어요 완벽주의고. 항상 남의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세상 사는 데 대해서 나는 누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바래 보지 말아야 될 것도 굉장히 내 얼굴과 틀리게 마음이 한자라게 마음이 소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에서. 굉장히 슬럼프도 많았을 것이고. 또 남자랑 인생이 살았다면. 남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지. 돈. 노릇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누가요. 남자가 내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못 보는 성향이에요. 열심히 살자는 성향이거든요 본인은. 열심히 살자.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라지겠지. 성향 자체가 그 사주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만나는 남자는 처음에는 나한테 굉장히 잘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6개월 지나면 사람이 헤끗하게 배내요. 음. 그게 스트레스가 많이 남자한테 지독하게 띄어서 많이 가슴속에 나도 모르고 참고 사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참으면 된 줄이라고 살았어요. 예 그랬죠 예. 어떤 돈을 다 까먹어야 돼. 음. 음. 그 남자가 뺏어가서 까먹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돈이 세워나가. 많이. 음. 알아듣겠어요. 네.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남이 언니 내가 이런 병에 걸렸대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은 너가 어. 어. 열심히 사는 너가 남들은 그렇게 이해할 거란 말이야. 음. 그러나 나는 열심에는 살았지만 웃는 인생 못 살았다고 솔직히 말해서 항상 긴장 속에 살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긴장 속에서. 네. 알아듣겠어. 네. 긴장이 터져서. 응. 재작년부터. 내가. 너무 힘든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그전은 이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고. 네. 그 재작년부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내 몸 쪽으로 마음 쪽으로 신하고 왔었거든. 예. 알아듣겠어요. 네네. 그러면서 말하듯이 숨이 안 쉬어지는 병이 무슨 병일까. 극심한 불안증.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우울증. 극심한 우. 저기 공황장애가 같이 맞물랬단 말을 하는 거야. 응. 그니까 병원에 가면 백 명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이 공효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새벽에 지우는데 이게 떨려. 떨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이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야. 이게. 그러면 이걸 맨날 풀어서. 풀어서.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응. 왜 굳이 이 말을 하냐. 응. 언니 옆에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네. 혼자예요. 네. 그래서 혼자 또 내가 무슨 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을 내가 왜 해주냐면 굳이 옆에 사람을 많이 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든.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네. 어떤 사람이 들어와든. 내가 사람하고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남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사람을 말했잖아. 남자를 말한 게 아니잖아. 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사람하고 말하는 자체가. 네. 나한테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억지로 안 나온 웃음도 웃으시고. 네. 억지로 사람이 다 이른가 보다 웃으시면서. 내 스스로가 내 병을 좀 이겨냈으면 해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내가 올 가을 때부터는 가을. 네. 10월. 11월 때부터는 내가 닫혀있는 문이 열려요. 9시월에요? 응. 9시월에. 그 전에 내가 아무리 열라고 하더라도. 열라고 하더라도. 뭐를 하려고 해도. 내가 열었다면 내가 문을 닫아야 돼요. 작년 9월 달에. 닫아놓고. 빈털터리가 됐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올 9월 10월 달부터는. 나한테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와요. 네.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문서를 잡든. 나한테.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들어오니. 사람들 오면은. 놓치지 마시고. 그냥. 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한테 말할 동구가 생겼구나 생겼구나 말할 때 내 동구가 생겼구나 말할 때 내 동구가 생겼다 하면 언니는 그 앞으로도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장사는 괜찮다는 거죠? 예. 그 대신에 사람을 무서워서 피하지 말라는 뜻이야. 아유 그런 거는. 아니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네네. 그냥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아 조금. 불안하더라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곤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네. 내가 말하는 것은. 남자 다 뺐어요. 왜 뺐냐. 남자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내 초년에 내 삼십 대 사십 대 너무 남자한테 받은 상처가 심했다고요. 예. 신랑한테 받은 상처가 심했죠. 예. 그 그 상처가. 그게 나도 모르겠지 이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돼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쵸? 잠재의식에 아까 그랬잖아. 하고 말 다 하고 살 것 같지만 못하고 살았다고요. 네. 아니 그런데요. 응. 왜 그 헤어졌고. 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고. 응. 응. 제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바보였다. 그리고 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참고 한 것이. 내가 진짜 더 화가 나거든요. 그게 병언니 병을. 아니 그냥 생각을 안 해 근데. 꿈에서 이제 그 사람이 자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꿈 깨고 생각하면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더 지금은 싫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언니가 뭐를 몰라서 한참 모르네. 왜 자꾸 나한테 보이지 이런. 그게 잠재의식에 내 가슴속에 언니도 모르게 쌓였다고.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니 언니가 지금 생각한다는 게 아니야. 그때 당했던 그 마음이 이 심장이 그때 생겼던 병이라고 그 병이 늦게 왔을 뿐이라고. 알아듣겠어? 그때 차라리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싸대기를 한 번 때리면 같이 때리고 뭘 했으면 같이 머리 짓뜨고 싸웠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다고 되들고 그러면 여기에 우라뽕이라는 거 있잖아. 그 단어는 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초년에 내가 너무 공포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이것은 그 집은 내야 돼요. 그래 이 병을 곤쳐요. 아니라고 하지만 가슴이 말해요. 답답한 가슴이. 그 가슴을 그냥 그 사람은 다 잊었지만 내 살아왔던 삶을. 후회스러운 내 살아왔던 삶을. 밖에서 한 번 돌을 가지고 한 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던져버리라고 하든지 나무를 갖다 때려버리라고 한다면 나에게 화가 풀리면서 내가 답답해 쪼이는 가슴이 풀릴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한테 지금 미론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 이 보살님이 그 말을 할까. 그때 생긴 병이라고. 그때 참고 살았던 병이라고. 그 병이 너무너무 참아서 쌓여서 폭발했을 뿐이라고.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나 내일 뭘 엮고 살아야 되나 그것도 불안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의 소득은 이익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남자만 아니라 내 상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내 상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게 여기 안겨주지 않았을까. 그건 스스로 병원 플러스 언니 플러스 노력을 하시라는 뜻이야. 그러고 나면 얼굴대로 굉장히 얼굴은 굉장히 웃고 있거든요. 멀고만 웃으면 뭐해. 여기 안 웃는데. 여기가 더더더 지도 모르고 떨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깜짝깜짝 놀랐던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언니는 잊었다고 했지만 언니 가슴은 그걸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예의로 이 말하냐면 내년부터는 가을부터는 내 사업이 괜찮아진다고요. 앞으로도요. 그러면서 곤칠하라고. 언니가 사람을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 오면서 그냥 옛날에 내가 숨겨놨던 만약에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그냥 막 꼭꼭 그렇게 잠가 놓지 말고 남들한테 민폐가 될까 봐 혼자 꼭꼭 잠가 놓지 말고 선생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도 그랬네. 좀 똑같네요. 그러면서 한번 풀어낼 생각이 없냐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언니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릴 것 같아요. 네. 많이. 많이. 왜냐하면 이 사준은 내가 돈복이 없는 게 아니라 돈복이 없이 살았어요. 네. 돈복이 없이 살았다고요.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갈부터 돈이 들어온다고요. 운이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들어오면 뭐해. 내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또 돈 놓치는 거잖아. 마지막 기회는 잡으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마지막 기회는. 네. 마지막 기회가 언제인가요? 지금부터 시월달부터 더라고. 아 예. 시월달부터 쭉 이어질 거라고. 예.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게 굳이 옛날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보살님을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그게 옛날에 내 상처가 고스란히 전달이 됐다고요. 전달이. 그렇군요. 어 몰랐어요. 근데 언니가 언니도 여기서 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잠가 놓고 살았다고요. 여기 닫아놓고 어. 그니 언니가 웃는 인생의 삶이 지금은 웃지만 그건 진짜 웃는 인생이 아니라고 깔깔깔깔 털어놓으면서 웃는 인생을 살았으면 나는 좋겠다는 뜻이야. 아 예. 내가 그래 쟤 아무리 이쁘면 뭐하냐고. 남자만 만나면 진짜 누구 말대로 땡땡 같은 사람만 만나는데. 어. 그러니까 사람이 지겨우라야. 남자가 지겨우라. 어. 응. 그 문을 닫아버렸다고. 네. 그게 결코 좋지는 않다고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닫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왜 이런 말 하냐면 나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굳이. 가을부터 온 피니까 내 사업 문전에 작년 9월 달부터 닫아놨던 게 풀리는 형국이다. 그러니 힘내시고 열심히 살았세요 하면 돼요. 그럼 끝나요. 아 그러면은 뭐. 어. 그렇군요. 그러면 뭐 됐네요. 어쨌든 그런 고민거리가. 저는 내가 그래서 나도 이게 신병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군요. 그러면 신병을 지금은 말할게요. 지금 이 나이에 신병이 온다면 그걸 신을 받을 겁니까. 아유 아니죠. 그러면 신병이란 말을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생각도 했어. 흔히 우리가 말하면 그러거든요. 공황 우울증 어떻게 보면 그게 속해요. 근데 내가 젊은 나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렴 하지만 나이가 먹었어요. 그 신받아서 뭐 할 건데. 예.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가까이 있는 상처 언니 잊었어요.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잠가버렸어요. 그거부터 하나 끌려서. 아 예. 그럼 병원에서 얘기한 공황장애가 맞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언니는 그걸 갖다 인용을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서 내가 나름 심리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아 예. 근데 전혀 문을 안 열어요. 아 예.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나서 운을 보자면 가을 버튼이 들어온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못 이기면 어떻게 운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건데. 나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침내 뚫고 나 난리 났었어요. 뚫고 불안하고 막 토할 것 같고 난리 났어요. 어느 처음 딱 보고 나서 지금 편안해졌어요. 아 예. 이런 인생은 죽음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내가 신병 왔을 때 그렇게 아팠어요. 아 예. 그러나 우울증하고 신병하고 틀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내 인생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래서 굳이 말했던 거예요. 우리 끝나고 일부 다시 이야기합시다. 네네. 응. 응. 응.